네, 반갑습니다.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준입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33회 시험을 보셨고 우리가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마지막 실전을 하시고 지금 아마 채점을 하고 계실 겁니다. 2차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좀 평이하게 출제가 다행스럽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관목에서 1년 정도 꾸준히 하셨으면 제 욕심일까요? 한 90점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한 3문제 정도가, 한 3개 정도가 버리는 문제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3문제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수업시간에 늘 봤던 문제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문제 다 버리셨다 하더라도 하나 실수하셨다 하더라도 90점 정도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제 욕심을 한번 내봅니다. 아마 80점 이상은 무난하게 마시고 학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제 공법도 조금 어려웠다 하고요. 특히 이제 세법이 많이 또 어려웠대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이제 고득점을 충분히 하셔서 그 과목들을 메워주는 형태로 해서 아마 합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과목에서 한 3문제 정도는 버려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법에서 24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요. 의외로 두 문제가 더 나왔어요. 9문제 그 다음에 중개실무쪽에서 7문제 정도 늘 나오던 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실무쪽은 늘 나오던 대로 한 7개, 5개, 7개 정도고 신고법은 한 2문제 정도가 조금 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상중하 여기서 한 3문제 정도가 3문제 정도가 이제 버려야 되는 문제 이거는 푸는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 조절용으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 요것이 한 3문제 정도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23번 문제하고요. 28번 문제인데 두 개가 이제 신고법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이거 틀리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36번인데 36번은 민사특별법 얘기인데 집합검물법이거든요. 집검법 집합검물법은 우리 중개실무 2과목에서 커버를 못하죠? 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1,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민법에서 집검법에 관한 기본 내용들 공부하셨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민법에서도 집검법 내용 자체가 양이 많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 해서 이제 버리는 경우가 있죠. 작년에도 집검법에 한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나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또 한 문제 또 출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문제 정도는 세 문제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들은 늘 보던 문제들이니까 나머지 기본적인 문제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정답, 점수를 받으셨다면 충분히 이 세 문제 빼고는 다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이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용어정인데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였죠. 늘 알고 계신 건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중계는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의 당사자의 매명한 임대차 거래의 결정식 행위를 아시는 것이다. 2번, 개공은 등록한 자다. 3번, 중계업.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계를 오보로 하는 것이다. 오케이, 4번, 법인의 사원임은 경영진으로서 공인중계사인 자가 소공에 포함이 되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상무이사, 전무이사, 자의증이 있어요. 소공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되니까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하고 설명서 작성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액습. 5번, 보조는 아닌 자로서 소속이 되어 반순 업무, 보조하는 자. 맞는 말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 4번, 액습. 자, 2번 문제 갑니다. 2번에 중계대상물인데 자, 중계대상물 사람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제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늘 보시던 건 동호수가 특정돼 있어요. 분양계약이 차일된 분양권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돼 있으니까 거래 가능하고 중계 가능합니다. 자, 니언에 건물이라고 하면 기지벽,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이 있으면 건물이 되는 거예요. 민법상의 건물 개념이다 하는 거죠. 요것이 이제 거래 가능하고 중계 가능하다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호수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 얘기입니다. 출전기일에 청약통장 가지고 청해서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된 것도 아니라 선정될 수 있는 우선적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청약통장인데 거래가 안 되죠. 자, 리얼에 대토권 술 많이 먹고 토해놓은 거예요. 이거 중계 안 한다 했어요. 번지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번이 없기 때문에 이수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대토권 X 오케이. 자, 그럼 중계대에 해당되는 거 정답은 1번 될 겁니다. 아마 다 맞췄을 거예요. 요 문제 틀리셨다면 본인만 틀리신 거예요. 나머지 분들 다 맞췄신 거예요. 3번 갑니다. 공인중개사와 관련되는 기본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이죠.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어떤 정책? 네 가지 기본 정책. 손자보육정책. 손자를 어떻게 잘 보시길까? 손해배상, 자격취득, 보수변경, 중개업의 육생한한 사항. 정답은 5번 정답.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맞췄을 거예요. 4번 문제 갑니다. 자격증.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자, 1번 우리 숫자 정리하셨잖아요. 사랑의 짝대기, 돈의 짝대기, 자격증의 짝대기. 그래서 포상은 직업. 중개사법은 결정하고 한 달에 쭉 준다. 그렇죠? 자격증도 결정. 합격자 발표나 하고 한 달 이내에 짝대기 하나. 자격증을 쭉 줘봐야 돼. 그래서 두 달 내에 교부한다. X1번이 틀렸습니다. 교부한 자. 돈 내야 되고 이것도 시험에 계속 나왔던 지문. 아닌죠? 5번에 아닌지 하면 1년이 7이다 하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X. 자, 5번 문제 갑니다.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에서 우리가 이제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여기가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 문제고요. 등록 취소 3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확률은 반발입니다. 했는데 다행스럽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로 분류되는 겁니다. 자, 기억에 금고 이상의 실행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이죠. 아직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결격에 들어갑니다. 결격이다 하는 거. 자, 니언에 2불 33 2불 33 2불 33 2불 위반으로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인데 200 받았다. 결격이 아니잖아요. 200 받았다. 결격 자체가 아닙니다. 3년 따질 필요도 없이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집행유예 유예 중에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중에서 오로지 결계에 해당되는 것은 집행유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행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다. 결격 결격인 자가 있는 경영진으로 있는 사원은 경영진입니다. 무한 책임 사원 경영진이 결격이면 도빈 자체도 뭐다? 결격에 들어간다. 두 달 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법인의 등록을 취소시킨다는 것. 그래서 결격에 해당되는 자를 찾으라 했으니까 정답은 3번 되겠어요. 기역하고 디귿 오케이 됐어요. 6번 문제 갑니다. 자, 이번에 중개업 오른 것을 찾으세요. 1번 소공인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 자, 이미 소속된 상태에서 등록까지 되어버리면 뭐가 된다? 이중 소속이 돼요. 양다리를 걸치면 다리를 잡고 쭉 찧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중 소속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속된 상태에서는 등록할 수 있다. X 자, 그 다음에 2번에 법인 개공 법인 개공이 할 수 있는 것은 14조 업무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데 14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했던 것 중개업 되죠. 14조 개공 대상으로 경영기법 정보제공 14조에 해당이 됩니다. 할 수 없다 하면 X 할 수 있다. 자, 3번에 법인 개공이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는다. 이 무슨 막말입니까? 분사무소 설치한 후에 무엇을 하시면 된다? 신고하시면 되죠. 어디다가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설치했다.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 확인서 받아 서폐에 걸고 일하시면 됩니다. 허가 받는다. X 자, 임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존의 이름을 광고물에 표기해서는 아니 된다. 오케이. 정답 5번 정답. 오케이.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7번에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요. 2년 30% 토지거래 허가 위반이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부정한 방법 허가를 받았어요. 어, 그렇다. 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거래 30%의 불금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위반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 나오겠어요. 그죠? 2번에 허가 변경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2년 30% 가는 거고 자, 1번 지문에 대져버리러 대금 지급 자료 가져와 불응합니다. 대져버려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3번 지문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했다. 신고해도 있죠. 신고하지 않았다. 계약 이외의 원인이니까 신고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4번 개공인과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500개가 과태료 5번에 계약을 한 후에 신고 임무자가 아닌 자다 하더라도 거짓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 신고했다. 취득가액의 5% 과태료 그래서 나머지는 다 과태료 사유가 되고 요거 하나가 2년 30% 징역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정답은 2번 정답 자, 8번 문제 갑니다. 일반 중계계약 전속 중계계약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에 일반인데 특정 개공을 정해서 당신한테만 의뢰를 하겠습니다. 하면 일반이 아니라 이것은 전속 중계계약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2번에요. 일반인데 정보공개 의무 있다. 틀렸죠? 정보공개 의무는 어디일 때? 전속일 때. 그래서 일반은 의무가 없다. 전속은 의무가 있다. 하는 건 자, 그 다음에 3번에 일반인데 2주일 이상 상황보고한다. X에요. 어떨 때 그렇다. 전속일 때 그런거지요. 자, 4번에 전속 중계계약서 종이쪼가리 종이쪼가리를 쓰지 않았다. 어디에 들어간다? 업무 정지 종이쪼가리는 정지 업무 정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틀려요. 오케이. 5번 정답 우리가 일반 중계계약서 전속 중계계약서 서식을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죠? 차이점은 권리 의무가 차이가 있고 3번에 유의가 붙어서 뒷면까지 다 똑같아. 일반하고 전속 똑같아. 권리 의무 관계만 서로 달라요. 자, 그래서 복비 보수를 너무 과다하게 받게 되면 초과부는 환급해 주겠다. 사고 나면 손해배상해 주겠다. 이제 그런거죠? 그래서 이제 4번에 복비를 적고 설명서 저기 중계계약서 서식에 4번 칸에 복비 적고 5번에 초과하면 돈 물어 주겠다. 반환하겠다. 사고 나도 돈 물어 주겠다. 5번 칸에 기재하는 것인데 내용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5번이 정답인 이유는 서식을 외우지 안하셨다 하더라도 1, 2, 3, 4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1, 2, 3, 4가 확실히 틀렸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 해서도 맞추셨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확인설명서인데요. B, 주거용, 건축 2번 양식인데 거기에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 쫙 보니까 음 다 기본 확인사항이라. 기본 확인사항인데 2번 양식에 기재하지 않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빼뿌려야 돼. 우리 전문용어로 나가리 시킨다 그랬어요. 나가리, 나가리. 자, B, B 없다. B 선호시설을 적는 칸 자체가 2번 양식에는 있다, 없다. 없다. B, B, 없다. 핸드폰만 있어요. B, B는 없어요. 빨리빨리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제 B, B가 B, B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정식으로 다 하신다면 D, 주거용 상가 상가 주택이 아닌 상가 지하상가 가니까 뭐가 없더라 지하상가 가니까 도배가 안 돼 있고 지하라서 환경 조건 환경 완전히 엉망이고 지하상가 여직원 옷가게 여직원이 물건을 판매할 생각도 없고 직원 교육도 안 돼 있고 혐오 시설이더라 B, 선호 시설이더라 적는 칸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으로 다 푸셔도 되고 아니면 B, B 없다 라고도 하시면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3번을 X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갑니다. 자, 10번 문제 중계보수인데요. 야, 이거 계산 문제가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올해도 여전히 계산 문제가 안 나왔네요. 어쨌거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최근 판례해서 우리가 4회 동영 모의고사 4회차 동영 모의고사 끝나고 보강할 때에 최근 판례 싹 다 봤죠. 그죠? 꼭 보셔야 됩니다. 했던 거 그대로 두 개나 나왔어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최근 판례 자, 기억에 법령사항 법령사항 중계보수 제한 규정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에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O, X X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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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다? 알선, 알선, 알선 경매, 공매 알선은 뭐다? 중계라 그랬죠. 중계 중계에 해당된다 했어요. 그래서 복비도 중계보수 적용을 받는다 하는 거 적용되지 않는다, X 자, 니은이 한도 초과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로 하는 거 그죠? 늘 보시던 거 우리 개공은 한도까지는 받을 권리가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초과분이 무효로 하는 거 무등록 중계업자는 전부가 다 무효죠? 근데 우리 개공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분이 무효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최근 판례에 티것에서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도 복비 주겠습니다. 하고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특약은 유효하니까 그렇죠? 유효하니까 중계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토지 같으면 0.9% 제한을 받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이 그렇죠? 물론 이제 공매 알선을 위해서 끌고는 논리 4개 중에서 하나인데 우리는 그냥 별도로 객관식 시험이니까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간단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팔아주세요가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 맹지 땅인데 이 땅을 살 사람 소개만 해주세요. 사람만 붙여줘도 제가 복비 드릴게. 오케이? 사람 소개줘 복비 특이하게 있으면 받을 수도 있다 했어요. 그렇죠? 오케이? 디귿 또 오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라 해서 니은하고 디귿 정답은 4번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이제 동영모의사 끝까지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 중간에서 이제 혼자서 독서실에서 이제 혼자서 정리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자료들은 있을 거예요. 자료 자료들은 있었고 마지막에 카페 카페하고 그쵸? 카페에 다 자료 올렸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도 푸실 수도 있고 어쨌거나 끝까지 같이 하신 분들은 끝까지 같이 수업하셨던 분들은 편안하게 푸셨을 것이고 아니라면 산속에서 혼자 하셨다면 체검 판례 이 체검 판례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그런 없지 않은 염려는 있습니다. 혼자서 산속에서 혼자서 또는 깊은 독서실에서 혼자 정리하셨다면 못 보는 판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끝까지 같이 하셨다면 이제 중요합니다. 하고 수업에 시험에 나올 거예요. 했던 판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쨌거나 좀 혼자서 하셨다면 조금 생소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같이 했다고 믿고요. 정답은 4번을 찍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11번 갈게요. 자 11번 스타일은 시험에 한 번 나왔던 스타일인데 그대로 또 나왔어요. 그죠? 가장 큰 것부터 적은 것으로 올케인하려라. 우리가 마지막에 숫자 정리 쭉 다 했잖아요. 그죠? 아주 기본 내용 손해배상 공제로 사고 처리했어요. 우우 늑대인간 사고 났네. 보름달 뜨고 정신 차려서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15일 자 도장은 찍는 것이 아니랍니다. 도장은 치는 겁니다. 도장이 바뀌었어요. 7일 내에 병든 하시고 사무소 이전 신고했어요. 이전 신고는 며칠 내에 신고한다. 잇자는 십자라 했어요. 요렇게 돌리면 10이 나오죠? 그래서 10일 내에 이전 신고합니다. 그래서 큰 것부터 기역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니연 요렇게 가겠습니다. 기역 디귿 니연 정답은 몇 번 됩니다. 1번 정답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그래기 약서 시험에 꼭 나옵니다. 정해진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적 계획 사항을 반드시 빼먹지 말고 기재해야 되는데 요 필요적 계획 사항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인물 물건 그게 조교기 자 그래서 설명서 교반 날짜는 계약서 기재해야 된다. 정답은 2번 정답 2번 정답 자 1번 지문은요. 국장이 정하는 거래기 약서 표준 서식을 서식이 없다니까요. 거래기 약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지요. 소공이 다운계약서 썼다면 시도지사 옴무증지가 아니라 자격정지죠. 자격정지 소공이가 다운계약서 썼다면 자격정지 우리 개공이가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썼다면 옴무증지 옴무증지는 등록관청 시도지사는 자격정지로 갑니다. 그래서 3번은 말 자체가 승립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서명 날이 시험에 꼭 나옵니다. 했던 것인데 중계한 소공이가 계약서 작성하면 소공이가 서명 그 확 확 그 서명 및 나란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확 확 그는 소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공도 함께 그 확 확 거래계약서 하고 확인 서명 그 확 그냥 확 그냥 막 서명 다하고 막 그냥 및 날인 날인도 하고 막 그냥 개공 다하고 막 소공 도 하고 막 그랬다네요. 자 그래서 개공이는 서명 날인 의무가 없다. 말도 안 되지요. X 5번 거래계약서 갭을 보관할 때 5년 보관하는 것이고 문센터에 자동 보관되면 갭을 보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 2번 정답 다 맞췄을 거예요. 13번 갑니다. 자 13번 갑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절등치 절등치를 찾아라 그 말인데 명시되지 않은 거 아닌 걸 찾으라네요. 자 1번에 업무 정지 중에 정지 중에 나온 부위 취소 된다 그랬지. 일하지 마 일을 계속하잖아요. 그럼 정지 중에 나온 부위 취소 절등치 사망해산 절등치 이중등록 이중자들 4가지 정리했었잖아요. 그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속 이중계약서 이중등록 절등치 플러스 형벌은 111000 임시셜물 이중샤무 반드시 나옵니다. 했던 거 임시셜물 이중샤무쇼 반드시 나옵니다. 했던 거 임시셜물 이중샤무쇼 절등치 샹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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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형벌은 4번은 절등치가 아니라 샹등치 5번 삼진 아웃제도 최근 1년 2번 이상 2 스트라이크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사유 스트라이크 또 들어왔다 삼진 아웃 절등치 오케이 정답은 4번 정답 14번 갑니다. 14번에 이중 그대로 또 나왔네요. 그죠? 지정치소할 수 있는 사유 인생의 일부 운은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 1년 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 위반한 경우죠. 운영규정 위반해서 지금 맘대로 운영합니다. 지정치소 플러스 500 이하 과태료 정보 위반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허위 정보 공개합니다. 지정치소 플러스 1년 1천 사망해산 운영불능 정답은 다지요. 정답은 5번 정답 오케이 자 그 다음 15번 3년 3천 행위가 아닌 걸 찾아라 1년 1천이냐 3년 3천이냐 그 얘기죠. 자 1번에 거래가 금지된 증서 청약통장을 내야 합니다. 주택법에서 거래가 안되는 청약통 3년 3천이죠. 매매업이 두 개가 있다 했어요. 그죠? 중계대상물 매매업 1년 1천 청약통장 매매업이나 중계한 거 3, 3천 자 그 다음에 초과수수료 금쟁이잖아요. 그 금 매친 그 금 금 금 금 초과 금품수수 1년 1천 정직샹투시기야 직접거래 샹방대리 그쵸? 3년 3천 특특특 꽝꽝시기야 거래질서 교란행위 3년 3천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 정답 2번은 1년 1천으로 갑니다. 오케이 자 심지법 갑니다. 협회 틀린 것을 찾아라 협회 별도 회계로 분리관리하라 다른 사업하고 회계를 섞어버리면 다른 사업 망할 때 따라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망하지 마세요. 별도 회계로 관리합니다. 자 이번에 아기 좀 심했죠? 우리 완전히 무시했네요. 그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적립하잖아요. 2번 X 자 3번 O 받고 받고 모든 걸 다 받고 적립금 보유해 손실 처리해 명령할 수 있다. 개선 명령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다? 협회니까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집행방법 벗고 그렇죠? 가격 벗고 예탁기관 벗고 그 다음에 정리금 보유해 손실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 운영실적을 다 공시합니다. 몇 개월 내에 회계 끝나고 3개월 내에 다 공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2번 X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중계보수 옳은 것을 찾아라 중계보수 복비 얘기입니다. 우리 잘못으로 우리 고위과실로 그래가 무효치세제 깨졌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가 깨지면 의뢰인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러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기억나시죠? 복비 주세요 할 수가 없다 하는 거 받는다 X 자 그 다음에 실비가 있는데 실비는 딱 둘밖에 없다 해서요 실제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달라 할 수 있는데 이전이한테 달라 할 수 있는 거 치득이한테 달라 할 수 있는 거 딱 둘밖에 없는데 이전이한테 달라 할 수 있는 것이 물건 확인에 관련된 실비입니다. 그렇죠? 우리 제주도 땅이 있는데 가서 확인 좀 해주시고 현재 개발리 되는지도 알아봐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갈 때 교통비 숙박료 대장 등기부 띵값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드릴게요. 제주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 권리 관계 등의 확인 물건 확인에 확인에 수 있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 이전에게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 X 자 예치가 되면 개공 명의로 예치가 됐을 때 채무의 보장 예치 실비를 누가한테 받을 수 있다 취득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 X 자 그 다음에 4번 보수 직업의 시기 복비 언제 받아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식으로 가고 약정이 없을 때는 대금 직업이 완료된 날 즉 장금 직업일에 우리는 복비 받을 수가 있다. 대지 왔날로 한다 요거 맞네요. 그죠. 정답은 4번 정답 오케이 자 5번에 주택 외인데 조례로 가면 안 되잖니 주쭈 쪼쪼 주택이 조례로 가는 거고 주택 외에다 하면 조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부령에서 일반 물건은 상가나 토지 같은 거요 매매가 아닌 임대차 가리지 않고 전부 다 0.9% 협의 그 다음에 특수물건 석수한 주거용업시텔 매매는 0.5 임대중점산 그래서 주택이 조례로 가는데 쭈쭈쭈쭈 주택 외에다 했으니까 5번 X 정답은 4번 정답 오케이 자 18번 갑니다. 행정제재 효과 승계 이 정도는 우리가 푸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숫자로 막 나와가지고 몇 월 며칠 날 폐업을 하고 몇 월 며칠 날 다시 등록했다. 그러면 그 폐업기간 볼 때 조금 복잡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모형으로요. 폐업기간이 2년이다. 폐업기간이 3년 6년이다. 그래서 단순모델로 나왔어요. 폐업기간 나오면 다 무슨 기간이다? 문 닫고 반성한 반성기간이다. 하는 건 자 그리고 처분되면 두드려 맞았다. 업무 정지든 과태라든 처분되면 처분된 날로부터 몇 년간만 승계된다. 1년간만 승계된다. 두드려 맞으면 행정정과 장부에 몇 년치만 올라간다. 1년치만 올라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기억에 폐업전의 업무제 처분효과는 처분되부터 2년간 승계된다. X1년간 승계되지요. 자 니은에 반성기간이 2년을 초과했지요. 문 닫고 폐업신고하고 2년이 넘도록 반성을 했죠. 폐업전의 일로는 재등록관청이 업무정지 할 수가 업무제 사유단 말이에요. 업무제 할 수가 없다. 맞는 거죠.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재등록했죠. 폐업전의 업무제 사유다. 반성기간이 1년을 초과했으니까 1년 초과 2년 초과했으니까 1년도 당연히 초과된 거예요. 그럼 폐업전의 일로는 업무제 정지할 수가 없다. 니은 오 자 디귿에 폐업전의 과태료 처분효과 두드려 맞았죠. 처분효과는 처분효과는 처분효부터 몇 년간 승계된다. 1년간 승계 그래서 처분효과는 열 달밖에 안 됐으니까 재등록관계공인 그대로 승계가 된다. 전과기록부에 계속 남아있다. 하는 거 오케이 자 리얼의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다. 충분한 반성이 있었죠. 그죠? 3년이 초과되는 반성이 있었어요. 폐업전에 등록치수 사유도 하더라도 재등록관계공인 지제는 등록치수 한다 못한다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충분한 반성이 있었으니까 충분한 반성 있었으니까 폐업전에 1로 업무전 할 수가 없고 폐업전에 1로 등록치수 할 수가 없다. 두드려 맞으면 몇 년간 승계된다? 1년간 승계된다. 열 달밖에 안 됐으니까 여전히 승계가 되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요 정답은 몇 번 됩니다? 4번 나오겠지요? 리언, 디귿, 리얼 정답은 4번 정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번 법인의 등록기준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했던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사장님은 공인중개사 되죠? 목자 대임사 목적자본금 대표자 임원 사무소 자 대표자 공인중개사 리언의 사무소가 있어야 되는데 가건물은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가건물 제외하고 정식적인 건축물 대장 건물에다가 사무소를 확보를 하는데 소유권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전세 세를 얻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포인트가 가건물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리언도 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디귿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본금 5천 이상의 상법상의 영리회사 상법상 회사거나 조합기본법상의 영리조합이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봉사 목적이니까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할 수가 없고 상법자리에 민법이 들어와도 안 된다 했는데 문제가 아주 민법으로 나왔으면 조금 그래도 고급스러울 텐데 아주 그냥 늘 나오던 것만 딱 물어봤네요. 그래서 사회적 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준의 포항설 보도 골라라 정답은 기억하고 니어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포상금인데 또 나왔네요. 장류연하고 똑같네요. 그쵸? 포상금 중개사법에도 포상금이 있고 신고법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장류연시험에서 포상금 대상 양쪽 다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구체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리라 예상을 했는데 그냥 쉽게 그냥 점수 준다 해서요. 그냥 포상금 대상만 또 물어봤어요. 자 공인중개사 포상금 부 양 무 양 악왕 아빠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다 악왕 빛나는 악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정하게 등록을 한자 등록증 양도 대여 빌려주고 빌려받은자 무등록 중개월한자 그래서 등록증 관해서 세 가지 또 하나가 자격증 관해서 한 가지죠. 자격증 빌려주고 빌려받은자 아닌 자가 개공 아닌 자가 물건에 대해서 광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 질서 교란 행위 턱 턱 턱 꽝꽝 시켜 자 그럼 기역에 매매업은 금지행위 33조 금지행위 정답은 니언 하나가 신고고발 대상이 되겠어요. 정답은 2번 정답 자 21번 갑니다. 자의 취소 틀린 것을 찾아라. 2벌 33은요. 2법 위반 300 이상의 벌금형은 결격이잖아요. 결격이니까 이거 절등치입니다. 등록이 취소된다. 그 말이에요. 절등치.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을 취소합니다. 자격취소를 시도의사 해야 된다. 이거 틀린 거예요. 등록관청이 개공 대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격취소하면 틀려요. 나쁜 사람이니까 취소되겠지. 그게 아니고 자격취소하게 되면 자격취소 사유가 딱 생각나신단 말이에요. 부양자 진역한다. 불황생활하는 자는 감빵 보내준다. 그렇죠? 부정하게 취득한 자 자격증 양도돼요. 빌려주고 빌려준 자 그렇죠? 자격 정지중의 일을 계속했거나 정지중의 이중소속을 한 경우 중징자 중개포로 증해에 대해서 선고를 받아요. 중징집자 중개포로 증해에 대해서 집행을 받아요. 이것이 자격이 취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2벌 3참은 결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취소는 관계돼도 자격취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1번 X 1번 X 자 2번 지문 맞겠죠? 교부한 자에게 반납 3번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취생활은 5일이 보통이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네요. 청문 해야 되겠죠? 부정취득 자격취소에 해당이 되겠죠? 부정하게 그렇죠? 자격취소 자격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1번 X 자 그 다음 22번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이 바뀌었어요. 기준면적은 0순위입니다. 0순위입니다. 해서 기준면적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이렇게 쉽게 나올지는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면적이 그래서 기준면적에다가 10% 이상 300%에 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다. 특별공고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주거지역 안에 농지는 주거지로 가야 된다. 했던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했고 면적을 산정할 때까지 어떻게 산정하느냐 1년 이내 끈을 합산한다. 여기까지 다 준비를 많이 하고 갔는데 그렇죠? 꼴락 이거 나왔네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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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유 장사로 일로와 공장 가자 일로와 녹지 이태백이 놀던 녹지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되죠? 2번 되겠죠. 정답은 2번 정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3번인데 야, 23번은 이거는 틀리라는 거예요. 23번은 이건 가볍게 우리가 하나 틀려줍니다. 23번은 이거는 뭐 어떻게 수업시간에 커버가 안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 요약집에도 안 나오고요. 기본서에 기본서에 몇 페지냐 하면 기본서에 408페지인데 지금 기본서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외울 수가 없어. 이게 시험 문제 또 나와도 외울 수가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 말의 뜻은 이거거든요. 신고법에서 국토부 장관이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잖아요. 가격 검증 체계 시스템 자체를 구축 운영하는데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또 기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어떤 정보 가지고 구축 운영하 그게 있는데 요 기본서 408페이지에 나오기로 쭉 나와요. 요런 정보들 뭐 요런 정보들 뭐 요런 정보들 쭉 나오는데 이거 외울 수가 없어. 외울 수가 없고요. 자 요거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요런 요런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거민에 관한 정보 토지에 관한 신고법 내용이고 사무소 등록은 신고법 관계 없지 않니 그래서 요 디귿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가격 검증 체계 부동산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그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틀리라는 거예요. 틀리라는 거 틀려주세요. 제발 플리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가볍게 틀려준다 생각하시고 유튜브에서 제가 모르는 거 나오면 몇 번 찍을 했어요. 3번 찍을 했나요? 3번이네 정답이. 오케이. 자 요건데 혹시라도 나는 지금 한 문제 때문에 지금 밤을 새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웃고 그러면 안 되잖아. 하신 분들에서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요.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문제는 어차피 못 풀어요. 못 푸는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와요. 버렸어도 92.5는 나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러니까 92.5 맞으셨다. 수업 시간에 늘 하던 걸 가지고 92.5 맞았다. 그러면 그 자체로 우리 과목은 충분한 거예요. 사실 우리 과목은 8점 넘으면 충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법이나 다른 과목이 세법이나 여러 개 어렵게 나오니까 한 문제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내면 이것도 아쉽지 않네. 문제 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왜 버리는 문제를 왜 내는 거냐? 이 말이에요. 출제위원들은 왜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왜? 국토부 장관이 알아야 될 거 왜 우리한테 물어보느냐? 작년에도 국토부 장관이 알아야 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에 무슨 내용을 적느냐? 국장이 우리한테 물어봤어 작년에도 근데 이것도 국장이 알아야 되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느냐? 그 말이에요. 어쨌거나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그냥 그냥 이 조문이 있어요. 조문이 이게 신고법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공법 교수한테 이런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공법은 늘 이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법은 공부하기 더 힘들겠구나. 자 신고법 시행령인데 이게요 제 19조 1항에 나옵니다. 19조 1항인데 주문할 수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를 그죠? 모르겠어요. 또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요. 조전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렇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수업시간에 이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커버해서 수업하게 되면 중개해상법 한 과목 가지고 한 5년, 6년 걸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거 오케이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3번은 정답은 3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 24번 갑니다.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으로 갑니다. 24번에 신고법상의 외국인 특례죠?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규제를 받아라. 오름쓸 찾아라 그 말인데 군사문화는 야생적입니다. 허가구역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계약은 무효가 되죠. 무효 이게 뭐 유효냐 그 말이죠. 무허가로 계약했다. 무효가 되고 감방가요 외국인의 치킨 둘둘치킨 2년 200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벌금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외국인이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하게 되면 계약이 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 취득하고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취득했습니다. 취득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는 말이 안 되죠. 허가구역은 토지에 관해서 외국인 전용허가구역 딱 4군데입니다. 군사 그렇지요. 오케이 문화는 야생적이다. 군사적 보호역 문화적 보호역 야생생물 특별보호역 생태경 보좌 여기만 허가가 적용되고 건물에 대해서 신축했던 게 신고하면 돼요. 취득했다고 신고하면 돼요. 허가받는다. X 자 3번에 시험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은 취득 신고할 필요가 없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취득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시험 문제.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받았는데 취득허가를 또 모두 다 받아야 된다. X 자 그 다음에 4번 유승준 사건 유승준이가 한국부동산 소유가 있다가 스티브으로 국적이 바뀌어요.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유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신고를 하셔야 되죠. 국적이 변동된 날도 6개월 신고하는데 이것도 허가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허가받으라. X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하면 허가는 며칠 내에 떨어진다. 15일 외국인 전용허가 군사문화 야생생태도 허가 신청하면 며칠 허가 떨어지고 15일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해도 며칠 허가 나온다. 그것도 15일이에요. 그래서 허가는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면 정답 5번이 되겠어요.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25번 25번 문제 이행강제금이 또 나왔네. 이거 자꾸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내 시험해서 그래요. 선매 절차가 한 번은 나와야 된다.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이행명정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왜 자꾸 내쫓죠. 시군장군수는 허가를 받아 지도한 자 당장버지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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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빵 빵치했다. 허가 받았는데 안 쓰고 빵치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쓰라. 이행명령 몇 달 안에 쓰라. 석 달 안에 쓰으라. 기억나십니까? 쓰라. 쓰으라. 세 글자 3개월 그래서 석 달 내에 쓰으라. 그래도 안 쓴다. 이행강제금을 때리는데 빵치니까 일빵 일빵 몇 프로? 10 프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되죠? 2번 정답. 나오니까 맞추어는 나오니까 점수는 받아서 좋기는 좋은데 그렇죠. 이행강제금 문제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온다. 그죠? 자 정답은 2번 정답.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26번 문제. 토지 거래 허가구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1번에 질문 주장은 공한 땅이다. 공익사업용 토지나 허가 받은 목적을 쓰지 않는 땅이다. 그쵸? 그 땅에 대해서 선매자가 내가 먼저 살게요. 하고 이제 선매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선매자를 정해서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가 있다. 오케이. 나이스. 자 2번에 극장 또는 시도의사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이제 투기 안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을 축소하거나 해제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한다. 다만 이제 심의를 꼭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심의 거친다는 말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고려할 필요 없이 이 문구 자세히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투기 안 한다 했으니까 지정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되었다. 열받죠. 열받으니까 짝대기 하나 들어가서 야 니가 왜 불허가했냐. 그럼 니가 사던가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가격은 무슨 가격 기준이죠?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기준. 자 그 다음에 4번요. 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한 자가 대국민 공고예요. 공고하면 그 공고를 본 국민들은 며칠 후부터 허가 받아요. 다섯 글자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다음날부터 효력발생이 아니라 5일 후부터 효력발생 오케이.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그래서 4번에 허가 실천할 때 우리 토직으로 허가 신청할 때 기재해야 될 거 하셔야 됩니다. 자금조달계에서 들어갑니다. 하는 거 그래서 허가해주세요. 제발 우리 둘이서 허가해주시면 매매할 거예요. 그래서 매도해진 자는 저고요. 매수해진 자는 얘고요. 얘는 실수요자예요. 구청장님. 그래서 얘는 실수요자니까 자금조달계획 이용계획도 허가신청서 첨부되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허가해주면 우리가 매매할 거예요. 권리에 관한 내용 10억에 매매할 거예요. 구청장님 허가해주세요. 얘는 실수요자니까 자금조달계획 이용계획이 또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을 적어서 중부장에 제출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맞아. 그래서 다 맞는 것인데 어디가 틀렸더라. 4번이 틀렸더라.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27번은 뭘까요? 이거요. 1년 동안 공부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점수 하나 드릴게요. 그 얘기죠? 외국인에 해당하는 거 국제연합 유엔 전문기구 한국인입니까? 유엔이? 외국인이죠. 한국적이 없다. 외국인이죠. 외국에 따라서 법인 단체 외국인입니다. 국제연합 외국인 외국적은 외국인 뭐 어쩌라고? 정답은 5번 보이죠? 고생하셨어요. 그냥 점수 드릴게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8번인데 28번은 이건 또 틀리라고 내는 문제네. 28번 야 이거는요 자 그래요. 이거 맞출 수도 있겠어요. 그죠? 맞출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좀 그래요. 자 볼게요. 토지거래서 허가에 관한 설명 오르면서 몇 개냐 또? 내용은 다 아는데 박스 때려놓고 몇 개냐 하면 또 정답이 확 떨어져요. 몇 개냐 아 이것도 3번은 정답 아니네 정답은 2번이네 2번에 하나 이렇게 되는데 볼게요. 자 이거는요 표현이 있잖아요. 아 우리가 늘 보던 표현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농지증은 농지증은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증이 필요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전용 개인적으로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없어요.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실소유자냐 실제로 그걸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취재하는 자냐 그래서 허가를 해주면 허가받은 목적을 그 땅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등기 받을 때에는 허가증 가지고 등기 받으면 되지 농지증이 필요 없거든요. 허가받은 목적을 그 땅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른 용도로 지금 쓰겠다는 거잖아요. 전용에 대한 허가 또는 전용에 대한 신고 다른 용 지금 농지지만 다른 용도로 개인적으로 쓰겠습니다. 허가받은 목적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X가 돼요. 이런 규정은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은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규정이 있는데 전용허가를 받으면 본다. 이 규정은 없소. 그래서 그것은 X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국세를 체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 안 냈지. 그렇죠?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강제로 압류를 딱 뺏어가지고 자산관리공사 맡겨버려요. 자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 징수법에 따라서 허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이것을 공개 매각 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 매각을 합니다. 자 이 물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법원 경매하고 같아. 국세징수법은 민사 집행부에 따른 법원 경매하고 성격이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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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허가 받으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 받으라 가 적용된다가 아니에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 집행법상의 법원 경매 성격이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보동산 공매 여기서 본질이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이니까 허가 받으라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무기간이 있죠. 몇 년 써야 된다. 자기야. 몇 년 써야 돼요? 2년 사업시행자 4년 대체하리 2년 현상보조나 5년 그거 내지 그거 내지 그냥 어쨌거나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점 부과할 수 있다 게 틀렸죠. 의무기간 중에 안 썼을 때 쓰라. 그래도 안 쓰면 이행강점 부과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작년 것은 징수한다. 그 말은 있어도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새롭게 이행강점을 부과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오케이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이것은요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특별 승계는 그대로 이거 승계되거든요. 이건 수업시간에 응급한 적 자체가 제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 출제를 하려라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토지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에만한 의무 허가받고 취득했다. 허가받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유권이 변경했다. 승계인에게 그대로 이용의무가 그대로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승계가 된다. 그래서 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건 뭘 겨냐 했으니까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8번은 틀려도요. 아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갈게요.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28번은 제가 수없이 카차를 커버를 못해드렸어요. 그런데 다 그 커버하면 또 5년 걸린다. 그 말이에요. 수험 기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9번 갈게요. 29번에 실명법인데 옳은 것을 모두 그르세라. 실명법에 그렇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실명법 영산분이 만들었어요. 그죠? 9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실명제를 하고 부동산 다 실명을 시켰죠? 그것도 영산분께서 양가구신 네 가지는 양가구신 네 가지는 국민 여러분 이것은 명의신탁 자체가 아닙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니까 그대로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든 하세요. 그래서 양도 담보 하시든 하시고 가 등기 담보 하시든 계속하시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 자 이거 빨간 걸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 둘이서 값을 둘이서 한필지 땅을 샀는데 지들끼리는 대내적으로는 구분해서 소유하려 했어요. 그런데 둘이서 한필지를 사서 무슨 등기를 했다? 공유 등기 했죠. 대내적으로는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대내적으로는 단독소유인데 둘이서 한필지를 사서 공유 등기 했으니까 대외적으로는 공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처벌하고 금지하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그대로 허용을 합니다. 그대로 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신탁 등기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배쫑종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는 명의신탁은 맞는데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두 가지 구분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볼게요. 그러면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둘은 특정을 했는데 두 명 이상이 구분해서 요 땅은 내가 썼게 요거는 니가 써라 둘은 구분하기로 약정을 했지만 등기를 어차피 한필지니까 분할하지 않고 분필하지 않고 등기를 어떻게 했다 공유등기 한 거예요. 구분소유자의 공유등기 소위 말하는 민법으로 표현하면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이건 처벌하고 금지하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등기 둘이서 한필지를 사서 공유등기 한 걸 어떻게 처벌하느냐 둘이서 하나를 사서 공유등기 한 걸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한 거 그래서 무효이다 하면 틀리죠.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하는 거 무효로 하고 처벌하는 명의신탁 자체가 아니니까 그대로 유효하다 하시던 거 하세요. 오케이 자 니어네 배쭕종 배우자 종중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다 탈세 탈법 광주의 면탈 목적이 아니라는 유효하다 오케이 유효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제3자 간의 등기명의신탁 명의신탁자 갑돌이가 병의 부동산을 사요 자기 이름으로 매매하고 그렇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신탁자가 계약을 하고 돈을 자기 돈을 줬어 10억을 그랬는데 등기를 제가 받으면 되는데 등기를 친구 이름을 빌려서 의뢰명의로 등기를 받아놓은 거예요 등기를 자기가 샀는데 등기만 친구를 받은 거예요 3자 간의 등기를 빌렸으니까 등기명의신탁 자 그래서 둘이 했던 얘는 신탁자 수탁자 산무요원칙 있어요 땡산분이 만든 영산분이 만든 신물분 세가지 산무요원칙 둘이 했던 약정무요 약정무요 자 이게 이게 칠판이 제가 늘 쓰던 칠판이 아니라서 열차거나 지금 색깔을 한번 바꿔보는데 지금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둘이 했던 약정무요 약정무요 그 다음에 수탁자명의 등기무요 그 다음에 등기 넘어가도 물건변호 인하하지 않습니다 1,2,3 산무요원칙 그래서 소유권은 등기가 넘어가도 여전히 얘가 소유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가 이 등기를 말소하고 무효등기니까 말소를 대회해서 지워서 회복한 다음에 매매는 유효하니까 이것을 원인으로 이 상태에서는 이전발소가 있다는 거 나이스 여기 시험에 최근에 벌써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나왔거든요 민법에서도 뭐 실물법 물어보겠지만 우리 쪽에서 얘가 무효등기를 대회행사에서 무효등기 말소하고 회복한 다음에 매매하고 10억증을 유효하자네 자기가 산 것은 유효하는데 등기를 친구로 받아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인 무효등기 말소하고 회복한 다음에 이거 유효하니까 이전발소가 있다는 거 이전발소 있다 자 이거 시험에 계속 나왔네요 지금 또 나왔어요 그죠 자 디귿 다시 볼게요 자 디귿에 명의신탁자가 계약에 당사자가 되는 3자 간의 등기능이 무효인 경우 둘이 했던 명의신탁자 약정 무효자네 자 명의신탁자 얘는 신탁자는 매도인을 어떻게 대유해서 대유해서 수탁자명의 등기 무효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랬어요 옳은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 정답 4번 정답이 되겠어요 그죠 정답은 4번에 미연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케이 됐어요 자 30번 갑니다 30번 문제 보실게요 자 민사제비가 틀린 거 찾아라 돼있는데 요거요 그쵸 권리분수지 권리분수 자 말소 기준권리 잡아서 기준보다 선순위는 어떻게 된다 살아서 낙찰자가 인쇄되고 기준보다 후순위는 죽어서 낙찰자 입장에서 그대로 소멸되고 없어지고 말소 기준권리 항상 소멸되는데 다만 기준보다 선순위 권리이지만 전세권은요 인수가 되지만 전세권자가 경매 넘어가는 집에 살기 싫다 하게 되면 뭐한다 전세 빼소 빼당을 요구해 낙찰자 인수시지 말고 법원에 가서 빼당을 요구하면 빼당받고 이사 나가니까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외우신 거요 전세 빼소 요거 자 그 다음에 기준보다 후순위 유치권은요 경매 등기보다만 선순위면 유치권은 죽지 않고 낙찰자가 뭐하는다 인수해야 되죠 인수할 책임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낙찰자가 조소번에야 되는데 유치권에 대한 채무자는 누가 채무자가 된다 건물 소유자 공사 맡긴 건물 소유자가 채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유치적 효력은 있는데 얘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인수 책임 때문에 낙찰자가 현실적으로 조소번일 수밖에 없는데 얘는 낙찰자에게 돈을 달라 할 수는 없어요 유치적 효력만 있는 것이지 우선 변제권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준비했던 것이 대위변제 대위변제 나오면 인수된다 까지 준비하고 시험장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1번 보실게요 트링을 찾아라 짧으네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시장하면 모든 저당으로 소멸된다 맞겠죠 그죠 1번 저당 2번 저당이 있다면 경매를 누가 신청했느냐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누가 경매시장했냐 관계없이 기준권리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서 최선순위 권리가 최종기준 그래서 여기서 신청했다 하더라도 1번 저당이 최종기준이 되니까 최종기준 이 순자하고 다 지워져요 죽고 죽고 죽습니다 다 소멸되니까 그래서 매각으로 모든 저당권은 소멸된다 맞는 말 자 이번에 전세권 및 등기등 임차권이 저당 압류 가압류가 번인다 말소 기준권리가 되잖아요 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기준보다 약하다 기준보다 후수된 뜻이라 기준보다 약한 대항할 수 없는 약한 후수리는 뭐가 된다 소멸이 된다 맞아요 3번에 유치권자는 유치권자의 목점을 경매로 매사한 낙찰자에게 돈 달라 할 수 있다 돈 달라 할 수는 없는데 유치적 효력 버틸 수는 있어도 그죠 돈 달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낙찰자는 현실적으로 인수 책임 때문에 채무자는 아니지만 인수 책임 때문에 조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직접 돈 달라 할 수 있다면 X 자 그 다음에 4번에 최선수리 전세권이요 기준보다 선수리 얘가 빼당을 요구하면 전세 빼서 이거 외우셔도 된다 했어요 전세 빼서 무조건 소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돈 다 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를 해야지 낙찰자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돈 다 냈을 때 자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오케이 자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틀만한 게 뭐밖에 없다 3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이 있잖아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인수 책임 때문에 있잖아요 변제를 결국은 낙찰자가 조소 보내니까 조금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질문들이 다 맞다 말이에요 1번이면 명확하죠 4번으로도 명확하고 그러니까 3번으로 찍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31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는 또 판례 문구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판례가 여기 있다 다툼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했으니까 이게 소수 뭐 이 얘기는 아마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3번 엑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1번 가겠습니다 상황에서 보면 옳은 것을 찾아라 상가 나오고 2기 나온 무전 X죠 몇 개 연체돼야 된다 3기 연체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다시 가시면 서울에서 환산 보증금이 얼마 기준 9억 기준에서 이것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못 봤죠 하지만 대권보호계 3표 이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폐업신고 그것도 인정되고 자 그랬어요 초과하는 서울에서 부호권을 환산 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이다 하더라도 권리금은 보호가 되니까 권리금 보호규정은 적용될 거고 니언은 그냥 X고 자 D건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죠 포인트가 동의죠 상가주인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전대차가 되었다면 전차인도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뭐 할 수 있다 대외행사 할 수 있다 대외에서 행사할 수가 있다 오 오른거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3번 정답 이 또 맞췄을 끄리라 맞췄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니언은 틀렸잖아요 그죠 주택은 2기고 상가는 무조건 3기자네 그럼 니언이 틀렸으니까 니언 제끼고 나면 1번 아니면 정답이 3번이니까 기역은 볼 것도 없고 그죠 D금만 보시면 되잖아 D금만 그죠 D금만 대외행사 할 수가 있다 동의받고 적법하게 이거는 기출 문제도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니까 이거 다 3번을 정답으로 다 찍으셨을 거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케이 됐죠 32번 갑니다 수대민자 보호법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5 늘 보던 거 2번 5 2년으로 본다 갱신대는 것도 2년 자 그 다음에 3번에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경매등기 전에 대학용을 갖추지 않았죠 경매등기 전에 대학용을 갖추지 않았다 그 말은 반대해서 가면 경매등기 후 경매등기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거예요 자 그러면 경매등기가 되어서 압류혈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압류혈액이 생긴 후의 것은 뭐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경매한다고 등기까지 다 했는데 뭐하러 그 집에 새 들어갔느냐 최우선 변경이 되지가 않아 뭐하러 공사했느냐 유치권 낙찰자에게 이때는 대항할 수가 없어 경매등기 후의 것은 뭐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거는 경매등기 전에 갖추지 못했다 반대해서 가면 경매등기 된 후에 대항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우선변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되었으니까 등기의 효력으로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유지 우선변정은 그대로다 유지 오케이 그래서 상실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 자 그랬어요 틀린 것 정답은 3번 X 3번 갑니다 3번에 확인 설명서 1번 양식 주거용 건축물설명서인데 임대차 와우 우리 임대차 정리했는데 미분양 아파트 임대차 물건일 때 미분양 아파트인지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꽁꽁꽁 꼬공꼬공 꽁꽁꽁꽁 하나에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취득조세는 임대차 리스렌탈은 취득세가 없으니까 취득조세라는 기재하지 않는다 기재를 제외한다 그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취득조세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어 리스렌탈은 취득세가 없어 꽁꽁꽁 꽁꽁꽁꽁꽁꽁꽁 임차인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죠 다가구 주택 일부 임대차 중개할 때 후순위 임차인에게 이거 시험 나온다 했잖아요 후순위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내용을 설명도 하고 설명서 기술을 해야 되지 건물의 방향 전역칸이 있습니다 건물의 방향은 주택일 때는 어떤 방향 주실방향 기억나십니까 주된 생활 공간 주실방향으로 주택의 방향을 잡는 시 원칙이라는 걸 주실 거실로 주된 생활을 하는데 남쪽에 나와 있고 현관이 동쪽이고 안방은 북쪽 나와 있다 이때는 남양집 주실방향 적는 칸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적지 않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기억하고 니은이 됩니다 정답 몇 번 1번 정답 오케이 자 34번 갑니다 34번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했다 틀린 것을 찾아라 유효기간은 원칙은 3개월인데 그죠 당사자 특약으로 전속건 드릴게요 몇 개월 드릴게요 4개월 드릴게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이 그냥 나온다 했어요 전속중개약서 3년 보관 일반 중개계약서 보관 의무 없다 확인설명서 3년 보관 거래계약서 5년 보관 시험이 그냥 나온다 그랬어요 하하하하 자 그 다음에 협조해야 된다 맞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우 간만에 있잖아요 중개사법이 좀 이렇게 평양에 나와줘서 세 문제를 빼고 나면 나머지들이 너무 나머지들이 너무 우리가 점수받기 좋도록 추리되어 있잖아요 작년도 재작년도 그 전해까지 내리 3년 동안 계속 갈수록 계속 올게 추리되었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법이 해설강의할 때보다 마음이 무었는데 원래가 그렇죠 최근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볍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한 거 가지고 92.5 아무리 못해도 90점 이걸 가지고 꼭 공법하고 세법을 보충해서 꼭 자의점 따시고 협력하시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자의점 꼭 따시고 그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오시면 협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사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스발상이죠 스발상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려다 스발상 자 그러면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무엇을 지급해야 된다 비용이죠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100%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5번 틀렸네요 5번 X 자 그 다음에 35번 갑니다 몇 시정 대리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거든요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니까 중개 대상물건은 경매 대리 대상물에 들어가는 거고 자 니언에 중개업을 하면서 경매 대립을 할 수 있는데 중개업 등록이 되면 대리업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대리업도 절대적 등록 취소 하는데 어머나 여기 함정이 하나 있네 그죠 대리업 등록 취소하는 건 맞는데 시도의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대리업은 그죠 어디다 등록한다 지방 법원장에다가 등록을 하니까 대리업의 등록 취소도 누가 하는 거예요 지방 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지방 법원장이 야 이거 속으셨을까 속지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된 다음에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우리 기출문제 풀 때 많이 나왔던 거예요 기출문제 폐업으로 해서 그죠 중개업을 하면서 대리업을 할 수 있는데 중개업을 자진 폐업에서 대리업 등록 취소되었다면 뭔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리업 등록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에 결격기간이 조인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개업 바로 등록하면 대리업 또 등록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중개업을 자진해서 폐업한 겁니다 뭘 잘못해서 등록 취소되었다면 대리업의 업무를 잘못해서 등록 취소되었다 그러면 3년간 일 못하는 건 맞는데 중개업을 자진 폐업해서 대리업 등록 취소되었다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거는 위급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3년하고 관계 없는 거거든요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다 X 3년하고 관계없이 중개업 등록하고 바로 대리업 등록할 수가 있다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옳은 거 기억하나 밖에 없네요 그죠 정답은 1번 35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인데요 36번은 집권법이에요 집합건물법 이거는 이제 민사 특별법 민법 시간에 하시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집권법이 나오더니요 원래 또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과목에서 이걸 다 커버할 수 없죠 이것까지 다 커버하게 되면 우리 과목 정리하는 데 한 5년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안하게 그냥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1차에서 지급하신 내용 가지고 이제 부시면 되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2차만 하신다 그러면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전유분에 속하는 한동건문의 설치도는 보존의 허물이 있어 다른 자에게 손을 입었다 그러면 공룡 부분에 대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이 있잖아요 지금법 6조에 나옵니다 6조 6조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수업시간에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6조에 이거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1번 정답 자 2번 지문에 구분소자는 전유분을 개량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구분소에 전유분을 사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경우 청구할 수도 있다 옆집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내 집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범위 내에서 다른 구분소에 전유분을 사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법제 5조에 나오더라고요 법제 5조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요 근데 뭐 출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법종을 제가 찾아본 거죠 자 3번 갑니다 공룡부분의 공유자가 공룡부분에 관해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에 대한 채권은 특별 승계인은 미칠 것 같은데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요거는요 18조에 나오대요 18조에 법조에 나옵니다 지금 18조에 당연히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채권인데 자 4번에 대지위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동의 건물이 있을 때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상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 필요한 범위 대지대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지 않을까요 대지위 분할을 해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청구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요거 조문이 없다 하는 조문이 8조에 나와요 이제 8조 8조에 법조문이 나오고 5번에 공룡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류부분 초분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전류부분 가면 공유부분 지분도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따라가겠지 초분의 일체성 초분의 일체성 때문에 따라갈 것 같은데 따르지 않는다 맥스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13조에 요 조문이 있더라고요 13조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옳은 것 정답은 1번 정답 하시면 되겠어요 통과 아쉽습니다 자 통과합니다 37번 가겠습니다 일반 중계계약서 기재할 거 서식을 또 물어봤네 문제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들은 감사 땡큐죠 중계계약서 일반 중계계약서 전속 중에서 서식을 외워풀었다 그 말이야 취등용 좋은 거 알아봐주세요 그렇죠 임차 취등용일 때는 어떤 말이 들어간다 희망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거 알아봐주세요 좋은 거 세 좀 얻어봐주세요 희망물건의 종까지죠 희망물건의 종류 가격 지역 조건 요소를 기재합니다 정답은 샵은 희망지역 내가 원하는 지역에 좋은 집 구해주세요 세어봐주세요 정답은 4번 나머지는 이전용 이천용 이천용 이천용이다가 기재하는 거고 정답은 희망 오케이 자 38분 가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요 주거용 오피스텔 자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건축법상의 업무실로 되어있는데 전용문제 꼭 보신다 했고 85 제곱미터 이하니까 그죠 특수물건 들어가죠 특수물건 전용문제 안에 입시 부호 화장실 다 갖추고 있어요 특수물건 매매는 몇 프로 매매 복비가 0.5% 협의 임대차는요 0.4% 보면서 협의 오케이 자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보수실비에 관한 서로 오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는 병 의뢰받아서 매매하는 것을 우리 개공 갑이 중계를 했다 그 말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자 되셨고 여기는 매도인 여기는 매수인 와 자 기억 보실게요 기억에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 아 실비를 물어봤네 실비는 사무소 벽에 걸린 대로 받아요 실비 실비는 사무소 기준이거든요 실비 아 좀 특이했네 그죠 자 어쨌거나 이 갑이 벽에 걸린 대로 받는다는 거 그건 아시잖아요 주택은 쪼레로 가는데 어느 지역 쪼레냐 물건쪼래요 사무소 쪼래요 사무소 쪼래 사무소 벽에 걸린 수술을 편대로 받으니까 실비도 어느 실비도 사무소 쪼래에 따라 받는데 실비도 어느 쪼래냐 사무소 쪼래입니다 사무소 쪼래 사무소 실비 사무소 쪼래 사무소 벽에 걸린 대로 자 그랬어요 요 A씨에 사무소 둔 개공이 다 했으니까 요 A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A씨 조래가 있겠죠 A씨 조래에 따라서 실비는 복비와 별도로 받는 거예요 오케이 이전한테 받는 게 물건에 확인 실비 취득이한테 받는 것이 예치가 됐을 때 예치 실비 오케이 자 그래서 A씨가 속한 시도 조래 정한 기준다 이거 맞네요 그죠 자 니언에 조금 조금은 조금은 그렇게 했다 푸시기에 조금은 헷갈리셨겠다 그죠 자 니언에 갑이 병으로도 받을 수 있는 중계보수 상한 요율 복비 매매죠 이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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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니까 0.5% 1000분의 5 이내가 될 겁니다 상한은 1000분의 5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아무것도 아니네 을과 병부터 각각 각각 양쪽 다 지금 의뢰를 받았잖아요 그죠 양쪽 의뢰를 받았으니까 각각 보수를 다 바울 수가 있을 거고 자 주택의 중계에 대한 보수 및 실비 주택은 아니잖아 이게 특수물건이야 특수물건 주거용업시텔 그래서 주택은 그 동네에 조래러 갈 텐데 실비 말고 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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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는 이렇게 국톱으로 영어로 간단 말이죠 매매일 때는 0.5 임대증 0.4로 갑니다 중계보수 복비는 어 주택 복비로 가는 게 아닙니다 특수물건 특수물건 주거용업시텔이니까 그 동네 주택이 아니까 조래러 가는 게 아니라 0.5 0.4로 가요 국토불용으로 갑니다 국토불용으로 그래서요 자 리얼의 주택의 중계에 대한 복비를 적용한 다음 틀려 틀려 나이스 그래서 리얼 X 하시고 오른쪽 정답은 4번 나오겠죠 기형은 니은 티근 정답은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요 실비 때문에 조금 시간을 먹었을래나 아 실비는 쪼레인데 자 그러면 니은은 다 맞췄을 거고 디귿도 맞췄을 거고 오른거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이 들어가는 거는 4번 아니면 5번인데 주택은 아니잖아 주택은 아니잖아 특수물건이잖아 주택은 그 동네 쪼레인데 특수물건이니까 리얼 제끼면 4번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4번으로 아마 맞췄으리라 그죠 4번 맞췄을 같은데 오케이 자 그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혹시라도 시간 먹었다 하더라도 밑에서 있잖아요 4번이 나오겠다 하는 거 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저도 자 39번 갑니다 39번에 신고서 아 이거는 많이 봤다 그죠 부동산의 신고서에서도 작성법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1번 외국인 나까무라 매수 용도 국적 적어야 될 거고 즉 즉 즉 시험 나옵니다 즉 즉 오케이 맞는 말이죠 종료란 말은 어떤 뜻으로 말이에요 재건축 재개발하기 전액업 낡은 부동산의 정보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입조건 매매일 때만 그 칼을 적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조건기한도 신고사항에 들어가지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조건기한도 신고해야 되니까 신고서 기재를 하겠죠 자 부가치세 포함이냐 재유이냐 어릴 때는 포함 다 커서는 제외 어릴 때는 엄마하고 같이 공급계약이나 분양권 입조건 전매계약일 때 얼마에 분양받았고 하는 거 고를 때 어릴 때는 뭐다 엄마하고 같이 부가세 포함이지 부가치세 포함 그래서 제외하면 틀렸죠 5번 X 지금 뭐 다 맞췄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고요 마지막 40번 문제로 분묘기지권 이거 또 나왔네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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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의무가 있다 정답은 3번이 그냥 정답이네요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1번 분묘기지권은요 장사법이 있죠 2001년도 1월 13일 간첩신고 1, 2, 3 장사법 이전은 무조건 분묘기지권이고 장사법 이후는 무조건 장사법이에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분묘기지권은 세상 끝날까지 이전에 있었던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간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가 자 32년이 된다 틀려요 기존에 있었던 분묘기지권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묘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분묘기지권 가는 거예요 장사법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가 됐으니까 무조건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때는 그래서요 시호취득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임대이지 않는다 맥수 자 3번 자기 땅에 시승자 복류 시호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승낙을 받고 묘를 설치한 경우 또 하나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하고 묘를 철거이장한다는 특약도 없이 땅만 거래한 경우 땅만 살 때 묘를 뻔히 보고 땅만 사놓고 그럼 나중에 묘를 철거할 수가 없지 않니 그때도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언제부터 청구시부터 당신이 지료 토지 사용료는 주세요 청구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승리할 때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승립했으니까 청구하겠죠 이제 그렇죠 3번 5 하시면 되고 시호시던 사람은 지료지급 의무가 없다 X 작년에 또 나왔는데 지금 그대로 또 나왔어요 5번에 5번에 일시 멸실은 멸실이 아니다 일시 멸실은 멸실이 아니니까 기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원상회복도 금방 가능하니까 그대로 존속한다 늘 보던 판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찍을만한 게 없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이제 40문제를 봤는데 한 3문제 말씀드린 대로 한 3문제 그죠 한 3문제 정도 23번 하고 그 다음에 28번 하고 36번 이 3문제 정도가 우리가 수업시간에 커버하기 힘들었던 거 집합건물법하고 이거 민법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신고법에서 틀리라고 내는 두 문제 이거는 조금 우리가 3개 정도는 버리신다 하더라도 그죠 나머지 문제들은 충분히 다 말 수 있었고 하나 실수한다 하더라도 구입점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간만에 중대사법은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그렇게 출제가 되어서 참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여기에서 많은 점수 받으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목에다가 이제 또 점수를 보태서 꼭 합격하시고 좋은 성적으로 웃으면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으면서 합격했어요 연락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1년 동안 아마도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고 외롱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날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꼭 이렇게 좋은 기쁨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푹 주무시고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훌륭하시고 장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